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자라고 공부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법학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는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5년이 넘는 기간을 해외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교류하였고 그들이 가진 문화와 정치 그리고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시민들이 가진 아픔에 대해 공감하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가진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생각으로 다른 변화를 만들어 울산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가겠습니다. 고도제한 완화 추진 및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속해 있는 법정동 12개 중 무려 9개 동이 고도제한으로 지역개발 및 발전이 오랫동안 멈춰 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재산값 보장과 중구 원도심 개발에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중구 웹툰 특허 거래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울산 애니원고와 같이 애니메이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속 성장시키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자 수가 전국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중구도 보다 개선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반려동물과 보호자 간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그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새로운 정치를 그려보고 싶습니다. 젊은 생각으로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